먼저 사망하신 분들부터 서실게요 사사장 오픈 준비 끝 어서 오십시오 귀객님 에이! 새끄등이! 나 서기주야 귀신 경력 20년 차 신종검제 뭐 그런 거 아니야? 사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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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야! 한번! 귀신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당신... 대체 뭡니까? 우리 안전지대예요 딱 이만큼 보민씨! 그래서 나한테 당신이 필요해요 나도 구경 좀 시켜줘요 여기 진짜로 뭐하는 곳이에요? 생일 축하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아주 길고 어두운 밤이 될 거예요 귀신님 오셨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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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